오늘은 여러분들이 자주 저에게 지적하는 한 가지 이야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은희야 영상 다 좋은데 구라는 치지 마라 FM은 연애 안 한다. 소개팅에 나오는 여자는 FM이 아니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말이죠. 오늘 저는 보통 평범한 남성들의 이런 생각을 개박살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FM이라 하면 비혼 비연애 비출산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 생각하실 겁니다. 리얼 연애할 생각이 없고 평생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어. 똥을 아무리 예쁘게 주물러도 똥이니까 난 결혼은 안 해. 라는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만 FM을 할 거라 생각하시고 있죠. 하지만 이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솔 탈출하려고 노력한 후기 보여줄게 라는 글이 FM들만 모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녀는 모솔이 된 이유로 여중여고여 대여초 직장을 손에 꼽고 일반 한남은 만나기가 싫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 한남이라는 저 표현만 봐도 이 여자는 FM이라는 걸 확신하실 수 있을 거죠. 남자를 한남이라 말하는 인간이 어떻게 모솔 탈출을 위해 노력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여자는 모솔을 탈출하기 위해 취업하고 나서 소개팅을 20번 정도 받은 여자입니다. 남자를 한남이라 부르는 주제의 운동 내방 내 소개팅 해달라고 남자의 미친 모습을 보여주며 모솔 탈출하려 했죠. 하지만 이 여자는 훈남을 원하는데 그런 훈남은 눈이 높아서 사귈 수가 없었다 말합니다. 여자가 애프터를 신청하고 삼프터를 신청했다는 저 부분에서 여자의 와꾸와 몸매가 예상되실 겁니다. 이 여자는 소개팅 20번을 받을 동안 운동 모임을 골라서 들어가며 남자를 만나려 했습니다. 운동 모임만 3번을 갈아치우며 수많은 남자들을 스캔했지만 모솔 탈출에 실패했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녀는 헌팅포차에서 술을 마시며 남자를 노리기도 했고 유흥을 즐기며 남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 인간의 성별은 여자이고 남자를 한남이라 부르는 FM리스트입니다. 또한 그녀는 와인 모임에 참석해서 남자를 건지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으며 직장끼리 미팅하는 직장 미팅으로 술게임을 즐기며 남자를 찾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게스트 하우스에 가서 파티를 하며 남자도 찾아다녔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라 느껴지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FM이라는 인간들이 소개팅 어플을 사용해보고 현타 왔었는데 여시 글보고 용기 얻어서 다시 두드리러 간다. 인스타 운동 모임 찾고 명함 인증으로 소개팅하면 좋아. 나는 꿀팁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FM 커뮤니티로 메가래 후예인 여성시대에서 온 소개팅 어플 헌팅포차 다 싫은데 남자 어디서 만나야 하냐? 20대 후반이라 조급해지니까 FM 포기하고 남자친구 만나서 사랑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이 여자는 여자 좋아하는 한남은 만나기 싫다 말하며 한남이라는 단어에 거부가 멎는 FM이지만 정상남을 만나고 싶고 외로워 미치겠다 말합니다. 또한 진국인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박살나서 벤츠남 만나는 여자가 부러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 말하죠. 이제 다시 처음 댓글로 가보겠습니다. 은희야 영상 다 좋은데 구라는 치지 마라. FM은 연애 안 하니까 소개팅 나오는 여자는 괜찮다. 라고 지적을 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그 누구보다 남자 만나고 싶어서 남자에 미쳐있는 게 FM입니다. 소개팅 20번과 운동 모임 3번 갈아치우고 와인 모임 헌팅포차 유흥 그리고 직장 미팅에 게스트하우스 파티까지. 남자를 한남이라 말하는 여자가 이렇게나 남자의 미친 여자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의 대부분은 돈 잘 쓰는 한남 어디서 만나. 돈 많은 남자 만나고 싶은데 빈곤한 애들만 꼬여서 빡친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남자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우리 여시를 위해서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평양인민들에게 민주주의가 뭔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알고 싶으면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온 다음 주체 사상에 물을 싹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FM을 하면서 남자를 한남이라 말하는데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눈물 흘리는 건 참 모순된 일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평양에서 목 놓아 외치는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후식 아이스크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런 여자들은 절대로 현실에서 남자 만날 때 여성시대 우수 회원이라 밝히지 않는다.